좋아요 구독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할 말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 자체가 너무 메말랐어요. 외국인이 무려 32거래 연속을 매도를 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제도 또 연일 최저점을 또 찍기도 한 만큼 정말 여기가 대응 전략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전은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악재성 뉴스와 혹은 호재성 뉴스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악재성 뉴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,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두 가지 모두가 안 좋은 상황, 특히 HBM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에 좀 뒤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들은 4조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이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레거시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가가 더 안 좋은 부분들, HBM 관련했을 때도 지금 퀄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 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도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뉴스라든지 혹은 SNS를 보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또 이제 경영진 쪽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더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금투세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밸류업 같은 경우에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쪽에서 실적이 3분기 들어서 하향한 그러니까 컨센이 하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실적도 안 좋은데 밸류업까지도 또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주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라는 주체가 거의 적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. 다만 팩트로 보면 팩트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렴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얼만큼의 물량을 더 뱉어낼 수 있을까를 보면 물론 불확실한 요소는 있긴 하나 다만 과매도권 구간인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내가 급하지만 않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에 대한 시선을 들여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다만 내가 거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분할입니다. 결국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소용주가 아니고 한 번에 움직일 때 5%, 10% 움직이는 그런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매력도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.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얼마만큼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한 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을 때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빠른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SK이닉스라든지 혹은 이스페타시스처럼 AI와 관련했을 때 실적을 꽉 잡고 있는 기업들 위주가 좋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좀 거치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분할하고 싶은데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싶다 그때 어떤 종목이 빛날 것인가를 보면 그때는 단연 저는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종목 선택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안녕하십니까